Can you help me figure out how to survive in a world overrun by some friends? 저는 그냥 집에만 있을 것 같은데요? 근데 만약에 집에서 이제 음식도 없고 약도 없어 다음에 멤버 한 명도 가셨어요 그럼 어떡해요? 항상 집에서 관심 많이 있어서 2년 동안 집에 있었다 2년 동안 그냥 간식 먹고 간식만 먹고 아 그러면 그냥 죽어 저는 살아남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같이 준비가 되고 싶어요 진짜 조금 희망도 없어요 좀 뭔가 좀 살아남아야겠다 그래도 최대한 피해보려고 하겠지만 너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물리고 끝낼 것 같아요 언니 집에 있어! 안 돼! 물려야 돼! 집에 있어! 물려야 돼!